부모가 도와주지 않거나 누가 특별히 꽁뚜나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번 것보다 덜 써야 돼요. 내가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저들처럼 투자를 잘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일찍 알았다. 내가 그나마 다행히. 천천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적립식으로 좋은 펀드나 ETF 같은 거에 20년, 30년 여러분들 계속 넣으시면 작은 부자는 돼요. 큰 부자는 못 돼도. 안녕하세요. 붕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님을 모시고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 파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1억을 모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때부터 뭔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연봉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1억 모으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1억을 모아본 사람과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돈을 대하는 뜻과 완전 달라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얼마 전에 작곡하신 워렌버핏의 파트너 찰리 멤버 아시죠? 부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돈에 관한 조언들이 막 투자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조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밌더라고요. 처음 10만 달러를 모아야 된다. 거기에 10만 달러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름이 1억 정도 괜찮은 거죠. 10만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10만 달러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진다. 그런데 제가 또 기자 시절에 명동의 사채시장 취재할 때인데 사채업을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딱 해 주신 얘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야 기자 너 보니까 지금 집안도 어렵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1억을 모아야 된다. 1억을 모으면 3억은 빨리 간다. 그런데 3억에서 5억 가는 게 좀 더 어렵다. 그런데 노력하게 된다. 1억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5억에서 10억은 금방 간다. 그런데 10억에서 20억 가는 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얘기죠.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한 2, 30억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가능하더라.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고 이러는 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간 체감이 물가도 올랐고 화폐가치가 떨어졌고 직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한 30억에서 50억 되겠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어린 직원들한테 부서내 센터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건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지만 부모가 도와주지 않거나 누가 특별히 꽁뚜하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라는 것은 근로후득 경제적 용어로는 인적자본이거든요. 인적자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게 급여죠.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자산으로 끊임없이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 재테크고 투자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공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급여자산에서 나오는 일정 자금의 이 현금 흐름이 투자자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천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종잣돈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 보죠. 번 것보다 덜 써야 돼요. 번 것보다 많이 써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부자가 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기본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 같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워렌 버핏의 스승. 스승이 자기가 회고록을 썼었습니다. 자서자는 쓰지는 않고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든 투자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고 월가의 딘 그러니까 월가의 학장이죠. 학장이라는 칭호도 없었고 워렌 비핏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고. 이 사람은 제가 회고록에서 읽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내가 투자도 해보고 이분도 대공황 때 거의 파산하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 천재적인 투자자도 고생을 하고 나서 제가 돈도 많이 벌죠 이분이.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가장 좋은 재무전략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였다. 이분이 약간 사치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앤드류 카넥이라고 해서 철강왕이죠. 현대의 뭐냐면 기부 문화를 바꾼 인물이죠.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살아 생전에 자기 재산을 다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죠. 그 워렌 버핏도 땡스 기빙 플래즈라고 해서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자는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임에 버핏이 나누어진 책이 앤드류 카넥의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앤드류 카넥이가 이 사람의 자사전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의 첫 번째 표식이 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는 부자였을 때나 또 한결같이 번던보다 덜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럼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힘드시죠.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월세도 비싸고 이러신 분들이지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기성세도서 미안하긴 한데 몇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아껴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두 가지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해보더라도 부러워하는 마음. 남들은 막 저렇게 해외도 가고 차도 쓰고 그런데 나는 구질구질하게 이런 아껴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교에 의한 자기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 것들이. 네. 두 번째가 신용카드예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 면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 돈을 모으려고 개인적으로는 한 7년간 신용카드는 안 썼거든요. 저는 연말정산회가 그냥 카드 공제도 안 받아버렸어요. 계산해보다 더 쓰더라고요. 그렇죠. 공제 받는 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딱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재테크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적더라도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럼 내 돈의 규모에 맞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저축의 기본은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모으는 기간은 짧게 하고 굴리는 기간은 길게 하시는 겁니다. 저축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증권사에 단기 금융상품 같은 걸 이용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새 재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정부가 정해놨어요. 이건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되는 상품들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관해요. 그렇잖아요. 세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2년 이상 유지해라. 3년 이상 유지해라. 그리고 돈도 무한대가 아니야. 얼마까지만 넣어야 돼 너희들. 이런 건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저는 적금은 2년 3년짜리 적금은 은행원들이 권하더라도 권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짧게 해라. 무조건 1년 이하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꼭 돈 수세가 생겨요. 돈 수세가 꼭 생기고. 그리고 적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리 산정 방식이 우리가 1천만 원의 10%다 그러면 1년 뒤에 1년 예금이 1천만 10% 그러면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적금은 이렇게 예금의 방식이 아니라 적수 숫자를 쌓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2년짜리 적금을 넣으면 첫 번째는 10만 원은 24개월 치 이자가 붙고 두 번째는 10만 원 23개월 치 이자가 붙고 22개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달짜리는 한 달 치 이자가 붙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여러분도 그냥 일부러 실험해보세요. 내가 이걸 일부러 한 10일 정도 늦게 넣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를. 그러면 만기가 10일 넘게 늦어져요. 왜 한 달 채워야 되거든 이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균을 내게 되면 10%다 해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적금이다 해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자체가 이자가 올랐다 하더라도 자산운용에 적합한 상품이 아예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축하는 습관 정도만 하는. 어떤 분들은 적금조차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이 달라요. 우선 1년짜리 해서 여러분들 한 5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딱 압축해서 모아보면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깝기 때문에 이게 막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땡정하게 사람이 숫자로 표현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똑같은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의 핏담으로 아껴서 번 돈의 500만 원과 꽁돈 생기는 500만 원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의 회계장부라고 그러거든요. 회계장부에 다른 계정에 넣어놓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종잣돈을 500만 원이라도 모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먼저 모아보면 이걸 내가 하려면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돼요. 금리 1% 더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상호저축은행 금리도 한 번 찾아보고 증권사 가서 발행염도 한 번 찾아보게 되고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벌써 근로소득 이런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산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도기를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500,000 이 정도가 보통 모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억까지 쭉 갈지 아니면 이제 천만 원 정도 모인 거를 굴리면서 또 같이 저축도 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1억을 쭉 꾸준히 우선 모아보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제 혜택 상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은 이렇게 넣지만 투자 상품 같은 것들을 연금저축 계좌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이 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넣어도 우리가 세액 공제율이 더 높죠. 한 15%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고. 그다음에 is의 계좌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목돈 넣은 게 있을 거고 만약에 500만 원 탄 돈이 있을 거고 또 내가 현금으로 넣을 때 연금도 넣을 거 아니에요. 연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제 투자자산으로 하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거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성장하는 걸 사셔야지 자산이 잘 늘어나지 않는 걸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교과서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 하니까 깨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 자체는 노후의 생활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구매력 가치예요. 화폐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예금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도 화폐 가치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늦다. 항상 나죠. 그게 그거 노후보다 주는 예금 상품이 있으면 은행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쵸 상식적으로. 그런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치합니다. 이런 사실은 연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논란이 많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적 분할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이익들을 대주주들이 방치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s&p500이죠. s&p500대 스탠다드 플러스는 신용평가기관에서 500대 기업인데 지금은 제가 겨울을 아마 정확하게 505개 기업일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s&p500을 흔히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 전체를 사는 미국의 etf가 있어요. vti라고 토탈인덱스인데 정말 그거는 통째로 다 사는 인덱스예요. 그런데 s&p500을 우리가 미국 시장 전체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탈인덱스와 s&p100을 보면 거의 90%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기업 500개를 사더라도 미국 시장을 통째로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주식시장이 만드는 주식이 총 자산의 수익률인 거예요. 여기서 망한 놈도 있을 거고 성공한 엔비데 같은 놈도 나오겠지만 망한 놈도 있을 거겠지만 미국이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란 총 자산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런 뷰들 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갖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만들어낸 인덱스가 있다면 그런데 불가능하죠. 그거는 우리가 가격층은 볼 수 있지만 인덱스 상품을 못 만들죠. 왜냐하면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식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는 안 되지만 지스만 추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럼 저는 굳이 그런 것 같은데 안 사요. 뭐라 삽니까? 생활비도 비싸고 좀 나가서 사고 인덱스를 사놓으면 돼요 저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로 만든 인덱스를 사게 되면 서울 지역에 올라가는 것을 100%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액 우르동. 그게 인덱스예요 여러분. 인덱스라 그냥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체 수익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지역 아파트가 오른 상승률을 그대로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 상품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제일 높은 건 어디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보다 시가총액이 다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딱 한 거고. 또 인덱스만 되겠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진 대형 단지로 아파트 인덱스가 있으면 저는 그걸 사겠죠. 그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집을 안 사서 해지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만 주식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이제 우리가 s&p500이 200년간 미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연평균 8%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8%는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직원들이 막 그러면 고민하면 연금도 타고 이것저것 고민스러우면 일 열심히 하고 그냥 s&p500 같은 거. 그래서 자산이 8%씩 200년간 성장해온 자산을 통째로 갖는 방법. 그다음에 배당성장주 etf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배당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배당다우지수 etf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배당성장률이 낮았는데 지난 10년간 한 10% 정도 됐었어요.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배당금이 만약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상당해도 난 물가상승률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성장하거나 시장 자체가 성장하거나 이런 자산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저축하시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로 내가 2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면 10만 원은 열심히 내가 적금 넣고 현금 넣고 10만 원은 내가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어려우시면 s&p500 같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배당 성장 etf 같은 걸 사셔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저는 경험이 적고 아직 투자시간이 많이 남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한 방에 하려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8%면 엄청난 거고 워렌 버핏도 자기 죽고 나면 s&p에다 가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걸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좀 빨리 가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빨리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저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막 돈 많다고 자랑했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기사도 여러 명 많이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100억 이상 있으면 이런 유튜브 출연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고 유명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돈 많고 유명하면 그분들은 되게 옵션이 없어요 생각보다. 연예인들이나 여러분들 재벌 회장님들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돈 많고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도 제가 아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기자 시절에 제 잡지사에 제가 담당 기자였었어요. 2주에 한 번씩 그 좋은 원고를 보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제 인생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저도 물어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자룩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명이 밝혀지면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해서 이제 그런 형식의 필명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은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저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벤자민 그레이엄 버핏 했으니 그런 얘기를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약속하지만 그런 건 없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1980년대 일본의 버블기에 유명했던 이게 아마 이분 이름을 알면 이제 그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짐작을 구영환 씨라고 대만계 일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인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큰 부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부자 소부를 꿈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천천히 소부가 되는 부자로 맞추시는 게 저는 이미 이렇게 낭중지추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호주머니가 성공 나고 삐져나와요. 제 주변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대 기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를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친한 형들 중에 돈 많은 형들은 절대 외부에 안 나와요. 유튜브는 다 보시는데 절대 안 나와요. 알려지고도 싫어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그리고 저는 원래 이런 투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저와 완전 다른 인종이더라고요. 저는 30대 초에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주제를 빨리 파악한 거다. 내가 저들처럼 투자를 잘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일찍 알았다. 내가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저 양반들이 선물 옵션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나도 박살 나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다. 똑같은 주식을 종목을 알아줘도요. 이상하게 참 잘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은 버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욕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적립식으로 우리가 좋은 펀드나 ETF 같은 거에 20년 30년 여러분들 계속 넣으시면 작은 부자는 돼요. 큰 부자는 못 돼도. 저도 제가 큰 재산은 없지만 저는 적립식 투자에 완전 너무너무 강력한 옹호자예요. 저는 30대 초부터 20년 넘게 적립식을 아직 한 달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대체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저는 적립식을 계속해요. 계속 지금도. 왜냐하면 내가 시장을 잘 못 맞추겠고 그렇다고 내가 저분도 참 좋은 보고 그런 탁월한 안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펀드나 아니면 좋은 ETF가 나오면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사요. 계속. 그러면 그거 한 10년 사고 5년 사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목돈 돼 있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또 고민하게 되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방법이 되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 그 중급 이상이 되는 건 여러분들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그냥 아파트 사서 돈 벌었어. 그건 사실은 한 중급 정도의 투자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고급으로 가게 되면 경매로 가야 되고 그런 거 가고.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거 이런 걸 하거나 제가 아시는 분은 오피스텔 한 동을 다 먹었는데 사셨는데 거기 돈도 안 드리고 사거나 이런 고난도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 강연회 같은 것도 좀 조심해서 가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난도 강연회 가서 여러분들 들으셔봤자 돈 하나도 안 돼요. 삶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따라하시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아닌지. 저는 이 영역이 아닌 걸 저는 일찍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산의 사람들의 90%가 이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90%가 여기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많아야죠. 그렇죠. 부장산 소수이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가는 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급 아래의 단위에서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깊이는 없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중급 투자가 아파트 투자예요. 이게 사실 초급 중급인 거지 이게 고급 시장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투자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개별적인 분석을 깊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식도 내가 깊숙하게 못 갈 것 같으면 그럼 좋은 펀드나 아니면 ETF 같은 것만 극단적으로 S&P500 같은 것만 해도 사실은 S&P500보다 더 잘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답이지만 주식은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건 상위 한 2, 30% 안에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우리 헌현만의 엣지가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야든지. 그런데 주식은 여러분도 중간만 해도 돼요. 중간만 하는 게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 사는 게 중간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 있게 하려면 그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이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면 그다음에 의사결정은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다를 것이다. 다 그렇죠. 그 마음에 이제 좀 무리하게도 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잃기도 하고. 네.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연한 대표님께서 보시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에는 50% 정도가 그런 마인드 때문에 망가지고 50% 정도가 고집을 부려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얘기를 안 들어서. 제 주변에 무슨 소리지 말씀드리는 건데 집값 오를 때 2020년도 2020년도 초반에 두 번의 대형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집값 오를 때. 주택 구매에 실패한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집안 집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여자들의 바람권에서 한 것들은 거의 다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거든요. 남편이 똑똑해. 그리고 거의 스카이 출신이야 공통점이. 논리도 당연해. 이런 집안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뭔가 하든 게 인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하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두 부류가 똑똑해서 과신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 얘기를 안 듣거나 사실 아파트가 아무리 자유가 공부를 해도 우리 부익남 대표님이랑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을 빼고 일반적인 남자들이 출퇴근하는 직장 남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삶은 다 알잖아요. 학교 건널 때 건널목으로 얼루 건너고 이 건널목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그냥 논리적이지 않을 뿐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건데 이건 모르는 거지. 말로 이기니까 이게 더 생각하는 거지 한심하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무식한데. 무식한데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워렌버핏이 한 얘기죠. 무지와 레버리지가 만나면 폭탄이죠 그건. 그다음에 똑똑한데 자기 고집이 만나면 큰 장에서 못 먹죠. 둘 다 문제다. 네.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 투자는 제 생각에 중간만 해도 돼요. 남들 살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 주식은 남들 살 때는 위험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입지만 좋으면 특히 대도시에 2천 대 3천 대 되고 학교 들어가 있고 입지 좋으면 웬만한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 강남 못 살다도 강북에 사도 그런 거 찾아 사시면 되는 거고 돈 멀면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 주식은 그냥 인덱스 사도 내가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했어도 제 생각에는 망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한 몇 년 안에 막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한 20년 잡고 그것도 이제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시장의 전체에 투자하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다들 중박 이상은 나는 건데. 그렇죠. 중간만 하셔도 돼요. 자꾸 일을 잘하시고 투자는 중간만 하겠다 사셔도 또 저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꼰들 같은데 많이 해줘요. 옛날에는 막 주가 빠질 때 정리심이 없다 불안하면 안 넣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엄청 야간 쳐요 저는. 빠질 때 정리심이 계속해야 된다. 무식해야지 이건 똑똑해지면 안 된다. 니들이 시장도 맞추고 공부할 필요 그런 거 똑똑해지면 망하는 거다 이런 거. 그냥 어떤 이거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그냥 계속 무식하게 넣는 놈이 이기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무식하게 일관되게 넣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떨어지면 짜증은 나고 화는 나는데 버틴 힘이 생긴다. 그런데 레버리지 확 들어간 사람들은 깨지면 배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트. 거트가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막 자신감이 쳤다가 급격하게 제가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팔게 되죠. 99%가. 그렇죠. 그럼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맞아. 결국에는 그냥 지수 투자한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는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의 취지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노력을 내가 일을 잘하시면 일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해서 경쟁력 있게 하시고 그럼 투자는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업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 정도가 내가 아니면 중간만 해도 투자와 내 일을 양립하면서 충분히 연금저축 계좌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세디에더 상품 isa도 넣고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굉장히 내가 최소한 부자 나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축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번 거에서 좀 덜 써 가지고 남겨서 투자 특히 이제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극단적으로 내가 매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느 시점부터는 적금은 아예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하고 100% 적립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제왕법이 절코 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저는 뭐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면 50만 원은 내가 1년짜리 적금 넣고 그런데 그다음에 50만 원 정도는 이게 실제는 또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 나가는 것도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투자 쪽에 인용을 해야 되고 나이가 어리시고 어떻게 젊은 세대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계좌나 isa는 정말 정말 좋은 수술을 쏘는 계좌예요. 좋은 수술을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금투세 도입되면 물론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되지만 세금 내려고 그러면 금투세랑도 상관이 없고 또 건강보험료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길게 보면. 이런 것은 있어서 앞으로 저는 금투세 도입되고 건보료 계속 오르고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의 상대적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다 해당이 다 하나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계좌도 능력이 있으면 900만 원 한돈인데 더 많이 넣으라고 그래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적으신 분들은 당돈 10만 원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질문 보니까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노후준비는 그냥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그런데 직장사회가 동시에 준비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했고. 또 저축하고 돈 모아서. 돈 모아서 다 집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게 노후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부동산은 이제 호주의 전 사회학자들이 쓴 책들을 봤는데 그게 자산계급이라는 거죠. 어색클래스. 이제 사회가 자산계급 사회가 된 거죠. 옛날에는 대기업을 다니면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같은 직장을 다녀도 사는 곳이 다르면 대리가 부장보다 더 부자가 돼요. 저희 때는요 거의 비슷했어요. 부장인 우리보다 훨씬 부자. 그런데 지금은 대리가 부장보다 부인 경우 흔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삶의 가치에서 더 성공한 인생처럼 사회가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전세사는 부장보다 사실은 월급진 부장에서 성공하신 건데 전세사는 부장님보다는 우리가 강남 목동 용산 이렇게 소위 말하는 1급 주거지라고 한국 서울에 불리는데 여기에 30개억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대리가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산이 어떤 성공의 기준이 됐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어색클래스 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산계급 사회라고 표현을 쓴 건데 저는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동산 들은 젊은 사람들이 불과가 축적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약간 고착화가 좀 됐다. 네. 그리고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고령화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확실한 변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령화는 세대 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같은 세대 내에서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의 강력한 총매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세 가지에 겹쳐져 있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연금저축 계좌 이런 is의 계좌 같은 거로 노후를 종착력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오랜 기간 축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은 거고 저 또 꼰대 같은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오면 저는 항상 잔소리하는 게 두 가지인데 딱 부르면 우리 관련된 일을 하고 또 투자연금센터하고 또 이런 증권회사의 일을 있으니까 먼저 불러서 네가 한 달에 지금부터 100만 원씩 네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30년을 넣을 수 있으면 노후준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s&p500 200년 칩 그래프를 구글에서 출력해가지고 한 장씩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붙여놓고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싶거나 아니면 멈추고 싶을 때 이걸 쳐다봐라. 쳐다보고 있어서 버텨라. 그거만 네가 할 줄 알면 3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노후준비 안 해도 된다. 충분하다. s&p500 30년 할 수 있는 그 마음 먹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또 준비 나와주면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노후준비가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있죠.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이 있고 노인 빈곤율도 높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게 노후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원래는 했었어야 된다라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했었어야 했어야 됐는데 라고 살면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술도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었었어야 되는데 매일 운동했었어야 되는데 돈을 아껴 썼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우리 그거대로만 살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늘 후회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후회하고 살고 에브리데이 저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후회하고 살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읽은 거죠 저도. 인간은 15명에서 한 50명 전으로 한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인간은 진화해온 존재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맹수도 사냥해서 먹어야 되고 채집해서 과일이나 식물도 먹어야 되는 시절인데 인간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도 유지가 안 되고 세포를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dna가의 단백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시인들이 선택했던 삶의 전략은 뭐냐면 먹었을 때 왕창 먹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사냥할 줄 아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왕창 먹어야 되고 왕창 먹어서 또 내일 굶을 수도 있으니까 내 몸에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지방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은 우리는 지방을 잘 저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그 지방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연금이고 저축이고 투자예요. 현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살찌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비만이. 인간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일일은 안 몰라라. 그게 dna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우리가 노후 준비나 연금 같은 건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연금 선진국에서 다 강제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최초의 행동경제학 창시장의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받았던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넛지 리차드 세일러라기도 하고 세일러라기도 하고 세일러라기도 하고 세일러 교수가 그들이 아이디어 제안한 게 연금의 디펄트 옵션 같은 겁니다. 이걸 강제를 해야 된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수행기를 안 줬다. 강제한 놈들이 더 낫다. 놈이나 아니더라.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요. 내가 막 연금 넣었어요. 그런데 75세인가 70세부터 안 찾아가면 또 페널티 줘요. 벌칙을 줘요. 찾아가라고. 또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연금은 여러분들을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연금제도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게 아니에요. 본선거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경제학자가 뼈시키 편에서 넣었지. 쿡쿡 찔러서 행동을 침척지나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냥 믿고 냅뒀더니 자란산 일부 빼고는 대다스런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나중에 국가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다 가난해지면 연금도 없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다 강제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강제를 하고 퇴직연금도 내돈인데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연금저축계좌도 세제 혜택을 줬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막 보죠. 가산세 같은 거 왕창 물려버리고 웃기는 거죠. 줄 때 언져고 왕창 뺏어고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강제로 한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국민 대단수는 알아서 하라고 줘봐야 써버리고 어디 날려버리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뺏어 가지고 확실하게 키워서 노후를 대비하게. 모든 나라 하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제도도 발달되어 있고요.